오에스 이엔 한용석 기자 메이저리그 애리조나 다이아몬드 백스의 역대 톱 50 플레이어의 순위 발표가 진행되고 있다. 팬 투표에서 애리조나 역대 마무리 1위로 뽑힌 김병현이 톱 50에서 몇 위를 차지할지 흥미롭다. 미국 스포츠 매체 SB 네이션은 애리조나의 창단 20주년을 기념해 역대 애리조나 최고의 선수 톱 50을 뽑고 있다. 매체는 지난 연말에 각 포지션별로 주요 선수들을 소개했고 애리조나를 거쳐간 선수들 중에서 최종 50명을 선정했다. 2001년 월드 시리즈 우승 주역 랜디 존슨, 커트 실링을 비롯해 제9의 인기, 폴 골드 슈미트 등 현재 애리조나에서 뛰고 있는 선수도 포함됐다. 김병현도 당당하게 50명에 들었다. 각 포지션별 팬 투표는 지난 1일 마감됐다. SB 네이션은 1월 초부터 51을 시작으로 하루 1명씩 역순으로 발표하고 있다. 13일까지 39위 웨드 마일리, 40위 토니 클락, 41위 매트 만테이, 42위 잭 구들리, 43위 에르비엘 두라조, 44위 브라이언 앤더슨, 45위 데이비드 에르난데스, 46위 미카 오인스, 47위 크리스 스나이더, 48위 오마달, 49위 덕 데이비스, 50위 그렉 스윈덜이 공개됐다. 김병현은 매체 평가에서 불펜 투수 중 1위였다. 김병현보다 순위가 낮았던 마무리 4명 중 만테이가 제일 먼저 41위로 발표됐다. 하위권에는 투수들이 많은 편이다. 김병현의 순위는 20위권까지 기대해볼만하다. 아리조나에서 1999-2003 시즌 중반까지 뛴 김병현은 투수 25명 안에 당당하게 포함됐다. SB 네이션은 불펜 요원 중 김병현을 1위로 꼽았다. 또 아리조나 역대 마무리 팬 투표에선 김병현이 압도적인 표 차이로 역전 1위에 올랐다. 김병현은 총 415명이 참석한 투표에서 74%를 얻어 다른 후보 4명을 큰 차이로 따돌렸다. 브래드 지글러가 12%, 호세 발베르드가 7%, 매트 만테이가 4%, 제이제이 부츠가 3%에 그쳤다. 투표 초반 지글러가 30표를 먼저 얻어 1위를 달렸으나 김병현이 2위에서 1위로 역전시켰다. 현재 토보싱 후보 중 남아있는 선수로는 타자에서 제이벨, 에릭 번즈, 크레이그 카운셀, 스티븐 드류, 스티브 펠리, 폴 골드 슈미트, 루이스 곤잘레스, 마크 그레이스, 에런 힐, 올렌도 허드슨, 엔더 인시아테, 제이클 램, 다미안 밀러, 미겔 몬테로, 게라르도 파라, 데이비드 페랄타, 에이제이, 폴락, 마크 레이놀즈, 채드 트레이시, 저스틴 어튼, 맷 윌리엄스, 크리스 영 등 22명. 투수로는 김병현을 비롯해, 미길 바티스타, 아치 브래들리, 조시 콜멘터, 패트리 코빈, 제꼬레인키, 댄 하렌, 다니엘 허드슨, 랜디 존슨, 이안 케네디, 제이제이 포츠, 로비 레이, 커트 실링, 호세 발베르대, 브랜든 웹, 브래더 지글러 등 16명이 남아있다. 사진 씨미지즈 도전